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제목을 하늘 꿈의 팡파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다 요약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참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꿈을 본 사람은 함께 꿈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귀합니다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한 사람은 교인 천명, 만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자고 하는 초청은 그러므로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늘 꿈을 꾸자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꿈에서 나누어요 꿈이 없는 삶은 속물이 됩니다 꿈이 없는 삶은 현재의 손의 이익, 계산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지 않은 삶, 자기가 되고 싶지 않은 자기가 돼요 꿈이 열린 사람은 꿈으로 충분해요 꿈으로 충분해요 마치 데이트할 때는 짜장면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현실의 조건이 아니고 그 가슴에 나누어지는 꿈이 삶을 청량하게 맑게 만듭니다 이번 주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생명은 굉장히 웨드클한 생명입니다 혁명적, 혁신적 우리가 일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요 생명 자체로 순수하고 온전히 순구하고 아름다운 그런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뉘게 됩니다 뭘로? 종교와 생명으로 이 생명이 레디컬하기 때문에 에고는 그 생명을 만나면 위협을 느낍니다 날 보고 손해보라는 거구나 날 보고 뭘 희생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실제를 받을 수 없어서 종교, 짝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특징이 레디컬한 아주 혁신적인 난임이에요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에요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에요 복이 아니면 저주예요 그런데 에고는 항상 불투명하죠 거기 있어야 편하니까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악인도 나는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옥 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자기요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에요 구원이 아니면 지옥이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면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레디컬한 난임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눔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실 때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 아나스타시스 조에이 이게 부활의 생명 그 다음에 영벌과 영생의 그렇게 할 때도 조에이 아이오니아스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항상 생명은 그 자체로 순수해요 짝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뉘느냐 먼저 11절에서 15절은 이 짝퉁의 길 종교의 길이에요 종교는 돈으로 만드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항상 그 보이기에 화려해요 중세의 성당들 캣트들을 돈으로 만드는 거짓이기 때문에 화려해야 돼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야 돼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돈 돈 돈 하는 이유는 돈이 있으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그런 우리의 진실을 만나면서도 주의하실 건 우리의 무의식적 의의 망산입니다 이런 걸 읽으면 저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자기는 다른 줄 알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애고의 비극이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 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남보다 잘 살고 잘나고 그러려고 살았는데 죽을 때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허무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나를 만들기 때문에 거짓으로 만든 신이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자신 앞에서 내가 거짓된 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고가 만든 나의 나와 나의 신을 지키고 세우는데 그렇게 평생을 드려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만든 나 그걸 위해서 만든 나의 신 이게 평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 논리 안에서 완벽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는 나만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외의 것을 보면 굉장히 싫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할 때도 내가 보인 나에 대해서만 반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논리 안에서 완벽하려고 여기에서 거짓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 우리의 나눔이 그런 나눔이 되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제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지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니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훔쳐갔다 하라 총독은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일상성과 상습성 여기에 생명이 망하는 거예요 자네를 기르는데 어떤 상황이 왔든지 자기가 좀 부딪혀보고 자기가 한번 싸워볼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 일세 부모들은 돈으로 해결을 다 해줘요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 자녀뿐만이 아니지만 우리 평생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불안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력감이에요 그래서 돈이 주체가 되니까 삶이 무기력해지죠 삶긴 개구리가 돼요 조금씩 조금씩 삶겨가지고 그리고 무기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속물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이익 아무것도 아닌 이익에 그냥 뭐 삶이 흔들리고 생각을 다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마감하는 첫 분야에서 마태는 뭐를 적고 있죠 제가 이제까지 얘기해온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대에서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있죠 이런 속물들이 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옷은 멋있게 입었지만 세상적인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돌아와서 그 사람들의 본질을 보니 얼마나 속물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니죠 아닌데 또 반복해요 뭐 때문에? 무의식적 의의 망상 때문에 내 논리 안에서 내가 만드는 나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의 망상과 의의 망상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부인해버리고 그토로만 짝퉁이 되어서 사는 종교는 안 된다 이게 마태가 선언한 첫 번째죠 두 번째는 16에서 20절은 이 생명의 길은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매 되는 것이다 아, 그시요? 말라기는 구약 전체의 요약이죠 그 말라기가 뭐를 얘기해요? 1장은 이제 너희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요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끝났다 왜? 너희가 더럽고 흠 있는 재물을 내 앞에 갖고 오고 그래서 그 예가 3장에 11조가 대표적인 예로 나오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실제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희와 은약을 맺은 것은 레이의 은약을 맺은 것이지 레이의 은약은 모세 오경의 중심이 레이에요 레이가 레이서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더불어 살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은 것은 종교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레이의 은약을 너희가 깨트렸어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다 단절된 상태로 은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말라기 4장 6절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여기 아비는 하나님이고 자식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 가족, 아버지의 한 가족,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을 사실은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이고 이 함께 사는 것이 온 세상에 번지게 해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죠 갈릴리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어요 참 중요한 미스를 한 거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산이에요 그 산 그런데 그 다음에 탓소 탓소 하는 단어는 깨우치다 새롭게 정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럼 새롭게 정리한 게 어디예요? 산상수원이죠 산상수원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는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게 일곱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리해 준 그 산 그게 뭐예요? 우리가 팔복산이라고 부르죠 산상수원의 산 이 산이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연결돼요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해요 모세가 신해산에서 은약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온 백성이 나오는 그러면 생명을 아주 잘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빨리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큰 풍랑 안에 있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해요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러니까 항상 산에서 하나님의 개시와 현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사의 제일 마감하는 15장에서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병자들이 나오는데 다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방 백성들까지 나온 장면이죠 거기에서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 산은 마태 복음에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산이 명시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꿈이 현연되고 개시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기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신 성도님들이 만약에 신의 산에서 이 언약을 받고 거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을 보셨다면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시의 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개시가 확정되고 이제 제자들은 땅 끝까지 나가겠구나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에요 17절에는 예수를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마태 복음에서 경배가 가장 많이 나온다 12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사건마다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날 때 그 경배가 나타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이제 이 경배의 완성이 되는 것을 보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은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거 믿어서 뭐 능력 있어요? 뭐 변하신 게 있어요? 삶에서? 그런 거 없어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 수태되었어요 이 수태된 생명은 배란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배란기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랄레이오 레고 보통 레고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만 해요 여기는 더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말씀 만나기로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아마 우리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절 2절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중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이 말씀에서 알파와 오메가로 마감되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 말씀을 만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느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블루프린트죠 그래서 그 다음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는 관계적인 존재예요 생명의 아름다움과 숭고함과 신비는 관계에 있어요 내 재산이 얼마냐 그런데 있지 않아요 내가 소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내가 지위가 뭐냐 그런데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아무리 크고 많고 높아도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관계성 속에 있어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이 산상수은의 결론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 하잖아요 이 관계예요 이제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도대체 완성된 거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된 것이죠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실은 장면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미 그에게 권세의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어느 만한 모든 자들이 그를 삼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권세는 사랑의 권세뿐이죠 사랑의 권세뿐이죠 그 외의 것으로 권세가 되면 그건 항상 유한하죠 그래서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 계속 나오는 269번 나오는 마트테스 마트테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에만 74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제자는 마트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마트튜오는 마태복음에 3번 사도행전에 하면 딱 4번 밖에 안 돼요 신약 전체에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적인 단어죠 그래서 마태는 천국 비유의 총결론에서 천국의 제자된 사기관마다 마치 세 것의 것을 그 곡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할 때하고 27장 57절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기에 제자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눌 때 이사야 35장의 비전을 나누지 않아요?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 주어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다른 자리 다른 모습으로 있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는 신분이 아닙니다 이 유대교회는 신분이었죠 그래서 언어랍비 밑에 제자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분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박사 과정을 하면 언어대학에서 언어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았느냐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제자는 유일하게 달라요 그런 신분이 아니고 자세예요 하나님 가슴에 태초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꿈을 드디어 내 가슴에 받아들여서 그 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피어나는 거예요 이것에는 세상의 거짓과 허상을 봐야만 돼요 세상에서 잘나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어째야 된다 저쩌야 된다 그게 실제로 느껴지는 한 하지만 하늘 꿈은 꿀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계속 졸귀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그건 다 쓰러지는 것이오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만나는 거죠 제가 미국으로 오기 1년 전에 1977년에 홍수환 선수가 여기 파나마에 와가지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나 그런 거 있었죠 그런데 홍수환 선수가 2회에 4번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3번 다운이면 케오다라는 룰이 적용됐으면 진 거지 그런데 다행히 그 룰을 빼고 했기 때문에 3회에 들어가가지고 홍수환 선수가 떠날 때 복싱협회 부회장인가 하는 분이 카라스키아는 옆구리가 약하다 옆구리를 가격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진게임이에요 벌써 4번 다운됐으니까 그래서 3회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다 그러고 나아갖고 맞으면서도 옆구리만 때린 거예요 옆구리만 때렸는데 그게 급소였어요 급소 그래서 케오패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77년에 한국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3회 키우니까 한 10분밖에 안 돼요 그걸 그냥 하루 종일 재방송하는가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지 몇 달 동안 재방송했어요 그런데 처음 볼 때는 홍수환 선수가 다운될 때 우리 자신이 다운당하는 거고 아프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방송 때 그래요? 재방송 때는 끄떡없어요 왜? 종말을 아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3분의 1은 종말이에요 뭐 저렇게 종말을 얘기하시나요? 뭐 저렇게 나뉜다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쉽죠? 아니에요 종말을 만나면 하늘 꿈을 꿔요 이 세상 것이 배설물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 흩떼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늘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피어나요 이게 13장 하늘 비유예요 30배, 60배, 100배로 피어나요 그래서 마귀는 가라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열매십니까? 가라지십니까? 점검하십시오 내 열매가 뭐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열매의 비밀은 뭐예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겨자씨만한 것이 어떤 나무보다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진주와 보아의 얘기예요 우리 현상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 어긍만배가 더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건물과 물고기 비유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이라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보면 돼요 세상의 이 거짓과 허상 결국은 허무예요 즐기세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어지지는 마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중요한 말은 세례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함 어떻게 받아요? 제사함 받으려면 성전 가서 속건제나 속제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 율법의 명함 바 제사가 아니고 세례를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정권을 구테타로 잡았죠 구테타로 잡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속 서열은 아도니아가 1위죠 아도니아 죽이고 다윗의 평생에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건 요압이라는 총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압 죽이죠 그 다음에 다윗 때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울의 사람들을 다윗은 존중해 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무이에요 시무이는 사울의 성육신이에요 다윗이 쫓겨갈 때 그 언덕 위에 올라와서 다윗 저주했잖아요 너 피 빌린 피 흘린 비루한 게요 우리 주군의 가정에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더니 너 자식한테 쫓겨서 잘 간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군들이 가서 우리가 저 개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죠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저가 나를 저주하겠느냐 이때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는 순간이에요 아비아달이 은약괴를 지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은약괴가 옥수예요 은약괴가 없으면 왕권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죠 도로 갔다 도어라 하나님께서 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시대까지 절개를 지킨 시무이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 시무이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오죠 그랬는데 그 시무이를 솔로몬이 죽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죠 제사장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나돛 고향으로 추방시키죠 그리고 사독이 궁중제사장이 돼요 궁중제사장이 뭐예요 성전에서 종교 지키는 사람이죠 쫓겨난 아비아달이 선지의 물결이 되어서 이 사독에서 사독의 파가 나오고 아비아달에서 세례의 왕 공동체가 나왔어요 둘이 가장 대립되는 게 어디예요 제사와 세례였어요 그거 썩어빠진 부피한 종교에서 제사 드린다고 죄사함을 얻어 그렇게 해서 변화되더니 그래서 새 사람 되더니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 세례는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 대부분 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절되어서 살던 우리가 하늘가족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아래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족이 되었다는 증표와 선포가 세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다시 기독교 멤버십으로 또 전락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소위 부르는 이것은 종교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임재 안에 임재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마녀가 하나 되는 하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꿈을 선포하는 거죠 기독교 교세 확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와 성교는 기독교 교세 확장이에요 그러니 다른 종교하고 싸우고 정제를 하고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이 마태복음을 읽어온 사람이 만난다면 아 온 세계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국률이 여기며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이 하늘 꿈 아버지의 꿈에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어마어마하게 벅찬 간격이에요 이 아버지의 꿈 하늘 꿈으로 초청해 주시는 이 가슴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이거예요 돈으로 사는 내 삶이 너무 천박하고 쩨쩨해요 돈으로 만드는 나 너무 작고 시시해요 그걸로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우주를 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 역사를 다 품을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에서 하늘 자유가 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이 땅의 하늘 생명을 우리가 가득하게 하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섯 개의 큰 말씀이 있거든요 5장의 7장이 산상수훈이고 10장이 파송이에요 우리는 다 파송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쓰면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하늘 나라에서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자원했어요 거기서 세상을 보니까 원 저렇게 거짓에 쏟아서 가치없게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명은 하나님 생명밖에 없잖아요 마귀는 생명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저렇게 천박하고 가치없고 속되게 저거 쏟아도 보통 쏟은 게 아니야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현륙의 한계를 우리 힘과 능으로 벗어나나 그런 적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꿈을 꾼다고요 우리의 늙은이들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꾸요 하늘 꿈이 임하면서 돈으로 사는 사람 솔직히 돈으로 사는 사람 그 살고 싶으세요 그 돈으로 얼마나 물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돈으로 만든 나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걸 평생에 붙들고 늘어져요 그건 아니죠 하늘 꿈이 임하면서 우리의 파송되었던 가슴이 회복이 되죠 그것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리고 종말을 얘기해요 가장 많은 말씀이 산상수훈과 종말이에요 종말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상수훈적인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산상수훈적인 삶이 이 땅에 물결처럼 파도처럼 넘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이에요 그런데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5장 전반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실은 이 본성에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국류를 베풀고 청결하고 화평을 누리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는 자다 이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본성은 숭고하죠 이 생명의 숭고함과 신비를 돈이 얼마 있으면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장의 하반부는 뭐예요 5장의 하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사업 이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성육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법을 패하고 정결례를 패했지만 그런다고 말씀 패하러 온 게 아니다 말씀의 본질을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그래서 저기 단어가 플레이라오예요 플레이라오는 성령 충만할 때 사도행전에서 말 써진 단어예요 말씀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나는 너희에게 이뤄노니 하는 게 일곱 번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알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뤄노니 형제를 보고 바버로가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돈 주고 살인해라 그래도 이 본성을 사는 사람들은 살인은 그냥 그 작은 생명 하나 무시할 수 없다 그게 뭐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다섯 가지 적용 나오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결국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저게 무슨 명령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네의 본성이 피어난 사람은 저런 거 돈 주고 해라 그래도 안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총결론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은요 호울 호울 생명 전체 육장에 들어가면 육장 전반부는 외식과 임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라 세상이 뭐예요 지금 마귀가 통치하는 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되어 있고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이게 성경의 독특한 관점이에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려는 사람은 지옥이 나의 고향이야 고향 본향 종교인들 어디서 잘 살라고 그래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세계에서는 이 지옥 속에서는 거짓이지만 내세울 게 있잖아요 관계도 있는 것 같고 나 자신도 뭐를 만든 것 같잖아요 뭐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뭐 의로운 척도 하고 선한 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상계가 끝나고 나면 그 가리는 현상기제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를 그대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반부는 뭐예요 보물과 내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공중의 새와 드레페카파를 보라 솔로몬이 그 영광으로 만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림만 하겠느냐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총결론이 뭐예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한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좋겠다 아까 말했죠 하루 하루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살고 싶다 오늘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를 사는 거죠 Not extension of yesterday 그래서 7장은 뭐예요 간단하죠 이 말씀 사는 것이다 나대로 주의주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가 지혜자요 이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 항상은 성경에 대부분이 써진 always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past he may are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일용할 양식에 삽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라 뭐 내일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예요 여기에서 돈의 노예가 됐던 내가 나의 주체성이 회복되십시오 함께 이것이 마태복음의 알파와 오메가와 중심 제가 우리를 지에서 구원할 자다 어떻게 구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중심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 본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늘의 복과 권세를 누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하늘 가족이 되는 길 나의 힘과 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가족이 되면 그렇죠 깐난 애기도 그 가정에 모든 것을 누리죠 그러므로 종교 생활을 끝나고 하늘 가족이 되는 이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더 충격적인 것이 본문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에요 설교 없죠 설교는 같은 사람이 같은 해중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신학에도 없어요 구약에도 없어요 이거 어디서 온 거죠 그리스의 BC 5세기의 소피스들이 그렇게 했어요 가운 입고 이렇게 뭐 훌륭한 말씀 재밌는 말씀 전하고 그게 1세기 라삐 유대교에 그대로 들어온 것을 4세기의 기독교가 컨스탄틴 기독교가 될 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돼 있어요 평생을 설교들어도 눈꽃만치도 변하지 않아요 성화가 없어요 성경 공부 없어요 예수님은 많이 가르치지도 않으셨지만 아는 것 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율법 복잡하지 다 패한다 딱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합니까? 하지 않고 뭘 자꾸 더 배우려고 해요 이 애고의 속임수죠 내가 뭘 잘 알고 많이 알면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아니요 에르가 사는 것이 나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산 그것으로 심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세례의 건거가 팔은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 지식이 아니에요 세례 문답에서 세례 주지 않아요 세례는 이 단절의 땅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하늘 가족이 되었을 때 그걸 공적으로 선포해 주는 의식이에요 하늘 가족이 된 것이죠 교회를 세우라 기독교를 전파하라 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굉장히 저는 바도를 당한 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행위가 신약성경에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솔직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전부 외식하고 전부 위선적이고 서로 사랑은 없으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또 종교 안에서는 과오를 잡아대고 말이죠 신약에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밖에 없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감독과 집사가 있었어요 디도가 목회하는 그래대 교회는 직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조직이고 법률이고 행정이고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그 시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필요한 성김이 있었을 뿐이죠 마태복음 한마디로 거짓 종교를 넘어 하늘 생명을 누리자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왜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는 가짜로 만들어서 살까요 생명은 신비하기도 하지만 섬세합니다 섬세해요 그래서 참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생명의 가치는 관계함에서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현상으로 사는 삶은 게임입니다 게임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삶에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게임에서 내가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삶은 게임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게임 이 현상에 내가 육체로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게임으로 즐기면 되는 것인데 즐기면서 내가 개발되면 되는 것인데 이 결과를 절대화시키면 그게 모든 것이 돼요 이겼냐 잡냐냐 네가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생명에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죠 함께 만들기 게임은 게임 자체로 죽고 사는 것처럼 해요 죽고 사는 것처럼 하는데 끝났으면 끝나면 돼요 게임이니까 즐겼을 뿐이죠 게임 얘기가 나왔으니 오징어 게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빛에 시달리는 현대인 아니에요 우린 전부 빛으로 살잖아요 집도 모개지고 혹시 결혼도 모개지고 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는 게임판에 말로 전락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가 모든 것이에요 승부에다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모든 것이니까 욕심뿐이에요 과정도 삶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설계자 노인이 이제 내안 판정을 받아가지고 곧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거부죠 거부가 우승해서 상금을 탄 주인공에게 그러죠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탑이 간단한데 밥 먹는 거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어릴 땐 말이야 친구들이랑 뭘 하고 놀아도 재미있었어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느끼고 싶었어 관중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기분을 말이야 이게 우리 세상에 이 속은 현륙의 모습이에요 어릴 때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은 계속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갈수록 이제는 재미가 아니고 행복을 원해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나인 것이 좋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는 것이 기쁘고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도와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찾았어야 되는 건 재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가치가 있을까 행복을 찾았어야 돼요 그 엉뚱한 개인 만들어서 몽땅 다 죽이고 자기도 결국은 재미가 없죠 왜요 생존 게임은 두려움 뿐이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직장 나가서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승진했다 그럼 잠깐 재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엔 또 어떡해요 내 밑에 사람이 나보다 승진할까 봐 두려운 거죠 이 가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지라 우린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추방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므로 이제 고생하면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의 삶이 먼 것 같아요 죄책감 피하기 그래서 너에게 죄책감 주기 부부 갈등이 생기면 뭐예요 너가 죄책감 느끼라는 거 아니에요 왜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만든 내가 네가 만든 니보다 나아야 되니까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창조는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누릴 줄 아는 거예요 누릴 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이 세계를 벅참으로 누리는 거예요 벅차요 오늘도 하루에 이 하늘과 이 땅이 있고 이 모든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 내가 있고 이 하루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주어진 것이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오늘은 멋진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이 자유는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 꿈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꿈꾸시게 하셨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가슴에 이 꿈이 가득하구나 모두가 하나 되어 더불어 축복하고 극렬과 자비를 나누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가슴에 가득하거나 그 꿈에 나를 불러주시다니 하는 벅찬 감격을 만나는 것이지 여기 무슨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그런 단어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나눈 가이드는 마트의 가슴입니다 마귀의 거짓에 넘어간 스스로의 죄책감의 소가 이게 스스로의 죄책감이 뭐예요 하나님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같이 완벽해야 되니까 완벽하지 못한 것은 다 가리고 숨기고 아닌 척하니까 죄책감이 생기죠 만든 나뭇잎지마로 가리는 종교는 끝났다 하늘 아버지의 나가 피어나는 십자가를 지자 이 십자가가 뭐예요 참된 안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나의 몸에는 쉽고 가볍다 참된 안식과 쉽고 가벼움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그러면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만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아직 잘 안 만난 거지 마태복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같은 십자가는 우리가 질 필요도 없고 아직 질 수준도 안 돼요 작은 것에서 작은 생각 하나 계산 하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십자가예요 정말로 부족함을 나눌 수 있는 두세 가정이 임재 안에서 죄의 용서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로 죄인으로 만나서 나누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궁유를 낳을 때 임하는 은혜를 누리자 하늘 아버지의 잔해된 복과 권세로 살며 그 생명을 온 땅에 가득히 비우자 기도하십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